세월이 형 잘한다 세월이 형 잘한다 진짜 웃겨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라이브였어 라이브였어 모여를 한번 보여주면 안될 스타일? 스태프 한번 보여줘 원래 스타일이 뭐야? 이거 말고 이거 뭐요? 뭐요? 아 부드럽잖아 이렇게 투머치하고 타는거 아니야? 이러면 안 돼 아 이게 아니야? 두테일 파 파 파 엉티가 들어온는데 파 아 저 우선 우선 할 수 있어 네 네 에illion 아 네 아 5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아 이거 좋아 아.. 진짜.. 춤에 세 개 있어요 왜? 이거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.. 아.. 생방송 아니야? 영향이 나왔네 형